안녕하세요 16강 cn 선반 기본 단면 홈 가공 세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은 넓은 홈 가공을 한번 해볼텐데요 G74 단면 홈 사이클을 이용해서 넓은 홈을 가공을 하게 되면 보다 쉽게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G74 단면 홈 사이클을 항삭으로 사용을 하고 G00G01을 활용해서 C0.5 위아래 0.5C를 줘서 정삭으로 마무리하는 프로그램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황정삭 나눠서 홈 가공을 할 텐데 가공 여유는 0.2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바닥 부분도 0.2 남겨 주고요 그 다음에 벽 부분 측면 부분도 0.2씩 남겨서 프로그램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퍼센트 그 다음 프로그램 이름 이름은 알파벳 5-0016 16강 입니다 그 다음 기계 원점으로 한번 가야죠 G28 U0.W0. 기계 원점으로 한번 가구요 자 그 다음에 단면 홈 공구는 9번 입니다 4-1이 T0909 호출하면서 보정 한번 하구요 자 그 다음 G97 해전수 일정 제어 S500 그 다음 정해전 M03 자 그 다음 G714로 황삭을 할 거구요 그 다음에 G00G01로 정삭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먼저 G74 황삭 사이클의 시작점을 잡아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G00 자 X는 밑에서부터 위로 가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공 여유는 0.2씩 남겨 보겠습니다 0.2씩 자 그러면 X가 기본적으로 48.4가 되겠죠 자 이제 회전하기 때문에 0.2 0.2 그래서 0.4가 된 겁니다 회전하면 2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Z2. 절삭류 M08 자 그 다음 G74 자 후퇴 1점 자 그리고 G74 한 다음에 자 그 다음 X는 X좌표의 끝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끝부분의 값은 76이죠 홈의 끝부분은 76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공구가 4mm 공구를 밑에 부분으로 기준점을 잡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4를 빼줘야 되겠죠 근데 회전하기 때문에 위아래 뺀다고 생각하고 8을 빼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76에 8을 빼주니까 얼마죠 그렇죠 68인가요 68이 됩니다 68 자 68에서 여기도 0.2 한쪽당 0.2 회전하니까 2배가 2배가 되겠죠 자 그래서 0.4를 또 빼줍니다 그러면 67.6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67.6 자 그 다음 여기서 Z는 마이너스 3인데 0.2 남기려고 합니다 그럼 2.8이 되겠죠 2.8 자 그리고 P는 X 방향의 절임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2mm씩 하고 싶어요 50%로 계산해서 4mm 폭이니까 공구 TV 그러면 2000 소스점 없이 표현하니까 2000 하게 되면 2mm 간격으로 절석을 하면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Q는 Z 방향의 절임량은 1mm씩 그러면 1000 자 일단 G714 사이클 정의는 다 됐습니다 회전당 피드는 0.08 주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황삭이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삭은 G0 0에서 아래서부터 해서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홈 못다기가 있죠 한쪽부터 못다기에 가공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지우고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정답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가공에 있어서 자 그래서 일단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못다기가 있죠 그래서 공구를 가지고 이 부분에 못다기를 살짝 주고 빠진 다음에 빠지고 다시 이쪽에 못다기를 줍니다 못다기를 넣어서 자 그런데 이때는 바닥의 여유 0.1을 그대로 살려두고 위로 들어가면서 들어갈 때는 0.1을 다 절사까지 하면서 이렇게 싹 훑고서 그 다음에 밑에까지 와서 이렇게 빠지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한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이 회전하기 때문에 곱하기 2 두 배가 된다는 것 값이 그 점에 유의하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G0 0에서 자 못다기 이 부분 못다기 위치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위치는 지금 얼마냐면 48입니다 48인데 C0.5입니다 0.5 그런데 회전하기 때문에 0.5 0.5지만 두 번을 빼줘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마이너스 1점이 됩니다 1점 그러면 47이죠 자 그래서 X의 값은 47점 자 일단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G0 1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단면을 사실은 생략을 했습니다 홈 부분 설명을 위해서 지금 이제 단면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면이 그대로 Z0점에 딱 살아 있겠죠 빼지 않고 있으니까 Z0으로 붙으면 딱 홈의 위치에 붙습니다 그 다음 이 부분에 이제 못다기를 줘야 되겠죠 자 이제 이렇게 붙었습니다 지금 자 그럼 이렇게 대각으로 가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일단 F값 아 F값이 빠졌네요 여기서 다시 한번 F값 넣겠습니다 F0.08 자 이렇게 한번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X가 48점 그 다음 Z 마이너스 0.5입니다 그럼 여기 동시에 이렇게 대각으로 가겠죠 그 다음 Z로 다시 한번 Z 마이너스 2.8 자 2.8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바로 빠져서 G0.0 Z2.0으로 빠집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윗부분 홈으로 가는 거죠 자 위에 홈은 이 위치죠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런데 이제 홈이 이렇게 와야 되겠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기준이 여기지만 홈 공구는 위로 이렇게 윗부분을 사용해서 절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까지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이 위치는 이 위치는 76입니다 76 자 그런데 76 하게 되면 공구가 이렇게 서 있죠 그럼 어떻게 되죠 그렇죠 밑으로 이 공구 폭만큼 두 배를 해서 내려줘야 됩니다 기준이 여기기 때문에 그러면 76에서 76에서 8을 빼주니까 마이너스 8 자 그러면 얼마죠? 68입니다 68 자 68 자 68인데 자 그럼 이 위치죠 이 위치가 지금 68입니다 이 위치가 자 68에서 자 그런데 여기에서 c 0.5가 있습니다 0.5 0.5 자 그래서 더하면 얼마가 되죠 69가 됩니다 69 자 그럼 여기서 x 69점 69점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g 0 1에서 g 0 1에서 자 다시 z 0으로 붙습니다 애플은 생략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동시에 못하게 들어옵니다 자 여기에 값이 x가 얼마냐면 68점에 자 z 마이너스 0.5죠 0.5 한번 하구요 자 그 다음에 z 마이너스 이번에는 3점으로 와서 3점 이제 최종 깊이까지 오는 거죠 자 최종 깊이로 가서 그 다음에 바닥에 0점이 남아있는 걸 쑥 다듬고 빠지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48까지 내려오면 됩니다 그래서 x 48점 자 그 다음에 z z z z z z z z 자 그 다음에 x 150점 z 150점 공구교환 위치로 갑니다 절삭류 꺼주고요 자 그 다음에 보정 취소 자 그 다음에 m05 추측정지 m30 프로그램 종료 그 다음 퍼센트 자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gvcnc 로 입력이 잘 됐는지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메모리 싱글 블록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사이클 스타트 자 단면 홈가공을 황삭 정석을 나눠서 가구 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2mm 간격으로 홈가공이 팩이 들어가면서 하고 있죠 자 지금은 이제 황삭 입니다 자 이제 g00g01을 활용해서 정석가공 들어가오겠습니다 c도 지금 들어가고 있죠 자 마지막 다듬기 빠졌습니다 자 일단 가공이 끝났습니다 살짝 확대해 보면 여기에 지금 c가 들어가 있죠 자 위에도 보면 확대를 해보면 자 요렇게 c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gvcnc의 검증이라고도 있습니다 자 검증을 이용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검증을 통해서 보면 자 여기에 못다기 0.5c 들어간게 보이시죠 자 그럼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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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